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젤슨을 바르고 갈색에는 피부영양 스네이기 다생긴 쿠리 향이 좋아요 듬뿍 발라요 저 많이 맞아요 눈에도 마사지를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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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도 좀 바르는 것 같아요 뿌리 쪽에 바르고 바르고 이번에는 이지두 이 제품은 링크글루션 에멀존을 질롱 발라요 불 토너처럼 바른데 배말전 링클 솔루션 배말전 바르고 마지막으로 마스터크림 볼륨 마스터크림 바르고 크림 에멜려는 중간에 바른게 신기하죠? 이마도 바르고 이렇게 컬도 바르고 안쪽으로 그릇감도 이렇게 빠집니다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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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머리 블루는 자기 전에 앰플 두개 그릇하나 그릇하나 네 감기 걸려서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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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러미러 말고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안녕 굿나잇 굿나잇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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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